마지막으로 학교 상담원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아 특별히 넘치고 없으신 분이 네 그럼 여기서 페디씨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아쉽지만 오늘 이 행사를 마쳐나갈 시간인데요 삼성 시리즈폐ี스 공대 처음 출신에 오늘 바로 여러분과 함께할 기회에 더욱더 미미를 자기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저희 삼성 시리즈폐세스 시리즈폐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삼성 시리즈폐시가 얼마나 많이 변화를 이루는지도 여러분께 기대해주신 것입니다 그럼 함께 해주세요.